안녕하세요. 여느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일단 맛보기만 보죠. 비스인 지각동사죠. 지각동사가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뒤에는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구정사잖아요. 그러나 이게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에요. 간단하게 맛보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 B, C, D 중에서 틀린 걸 골라라 그런 얘기죠. Although Alan was an explosive, 폭파 전문가였는데, had rapidly and drunkly, 빠르게 그리고 취해가며 become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 되었다죠. Alan이 혼자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 친구관계, 두 사람이 합쳐서 될래니까. With a future American president, 미래의 미국 대통령과 친해지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합해서 상호복수, 복수형 쓰는 거 맞습니다. He was still Swedish, 스웨덴 사람이었다는 거죠. If Alan had been slightest bit, 조금이라도 interested in politics, 정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Myrappi. 그는 Myrappi 대통령에게 Why he was the one, 자신이 왜 the one, to have been chosen이죠. 원래 Who had been chosen인데 부정사를 썼습니다.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유를 대통령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 미션에 대해서. 그리고 he, the president, the president had been asked. head가 앞으로 나오고 if가 탈락이 된 거죠. 기능사 도치로 인한 조건 표시형이죠. If the president had been asked. 질문을 받았더라면, he would have answered. 가정과 과거를요. 진실되게 말했을 것이다. 대절이라고. The United States, 미국은 couldn't be, couldn't be,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보여서, to support, 이게 제각동사지만 수동태가 되면 투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투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투 패럴, 두 개의 동시적이고, 잠재적으로 모순이 있는 military projects in China, 중국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서는, 아, 보여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officially, 공식적으로, 미국은 supported Chang Kisek, and his 국민당, 국민당이죠. 또 내려가보죠. 안 보이는군요. 안 보입니다. 내려가서, 지지했던 것으로, 국민당과, now, they were adding to that support, 그 지지에다가, on the sly, sly, 몰래 이런 뜻이에요. with a whole ship, 배 한가득의 장비죠. 이키먼트 장비, 이거는 불가산 명사잖아요. 장비가 여러 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거죠. for growing up bridges, 다리를 폭파시킬 용도니까 for ing로 꾸밀 수가 있어요. 아주 대규모로, ordered and 주문되어지고, pushed through, 진행되어지는 거죠. beautiful spent right, 대통령의 눈으로는, 뱀같은, 반 미국화된 숭메이딩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abcd 문법 중에 잘못된 것은 d번이에요. be seen, 수동태가 되면 지각동사, 먹적어, 원형부정사였던 것이, 투부정사로 바뀐다. 그런 얘기에요. 자, to support가 되고, co-min-tang, co-min-tang, 우리가 국민당이라고 하는 거죠. on the slice, 할그머니 그러는데, ha, sly talent 그랬는데, 옛날의 제 기억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silvestre slant, 요즘은 많이 늙었대요. 이미 많이 늙었어요. silvestre slant이 교활한 talent, 종마, 교활한 탱마, 이태리의 종마, style italian이 별명이었어요. 생각했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호복수가 맞고요. b번 됐고요. c번, 기능사, if the present head is head, now, if then, 탈락이 되는 거죠. 기능사 도치로 인한 조건 표시형, equipment 불가상 명사이고, for a engine 용도 표시죠. the united couldn't be seen, 2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능동문에서 지각동사의 행위와 뒤따른 동사의 행위는, 뭐 뭐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보는 것은 동시잖아요. 전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전후를 나타내는 전치자 출신, 지금 전치자는 아니죠. 2 플러스 원형이니까. 그런데 출신인 거예요. 2 출신. 이 출신의 수는 사용하지 않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c 목적어, 원형 부정사. 보는 행위와 뭐 뭐 하는 행위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동사와 수성태가 되면 b, c는 보는 바로는의 뜻이 되는 거예요. 출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b, c는 본 바로는. 이게 근거지신 거죠. 뭐 뭐 다 이런 거죠. 뭐 뭐라고 한다. 출원은 이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후 관계가 성립되어서 2 부정사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역동사 목적, 메이커 목적어, 원형 부정사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죠. 시키면 바로 하는 거예요. 메이커는. 폴스 같은 건 몽둥이 들고 한참 때리고 그래야 폴스 목적어, 힘이 가해진 다음에 하는 거니까 폴스 목적어, 2 부정사 쓰는 거예요. 메이커는 시키면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맞아 봐가지고. 뭐 예컨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는 반으로는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안되나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자세한 것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를 쓰이는 거. 그리고 그게 수성태가 되면 왜 2 부정사가 쓰이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뭐 진도가 잘 안나가서 그 부분은 별로 안 다뤘는데 지금 나오길래 잠깐 다뤄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